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재명이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데요. 김문기 몰랐다는 그 허위 사실. 아이고, 이래서 김문기는 저세상으로 가셨고 유동규도 김문기 몰랐다는 말에 배신감 느끼고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선 막 불기 시작했잖아요. 재판 드디어 합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요. 근데 검찰에서는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사진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통화한 것도 가지고 있고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거짓말이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데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입만 닮은 거짓말인데 뭐 이거 말고도 거짓말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후보 시절에 인터뷰라든가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로 되니까 요게 이제 재판에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한 번에 끝날지 몇 번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금패치 떨어져야 돼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금패치 떨어지고 선거비용, 국가가 보존해준 비용 이건 민주당에서 또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거덜나는 거예요. 이것만 거덜납니까. 이재명이 지금 방어하겠다고 죽창가 부르면서 개딜들이 방탄옷을 또 입은 거 아니에요. 개딜방탄옷까지 입었잖아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당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개딜이 숫자가 끼켜야 몇만 명이에요. 그 몇만 명이 대한민국 5,200만하고 맞장을 뜨는 거예요. 5,200만, 알길 개떡으로 하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끝났다. 왜냐하면 그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낙연을 뭐, 무슨 뭐 이낙연을 뭐 작살내자고 청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창가와 개딜로 민주당은 이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요. 늪에 있을 때는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더 안 빠지는데 팔보동을 날리치면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늪이라는 게 지옥으로 가는데 낙지 나가 이러고 난리 났습니다. 성남 개딜들이 낙지는 이제 이낙연이거든요. 이낙연 재명 청원에 이틀 만에 5만 명이 몰렸는데 5만 명 이상이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답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됐지. 이낙연, 박인수 선생이 어저께 돌아가셨는데요. 알죠? 향수 부르시고 아버지 나라 성악계의 거목이셨죠. 그분이 그러셨다는데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또 성악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이리저리 듣는 얘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딜들아 그리고 이낙연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동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정선 때 그러면 끝까지 물고 책임을 져야지. 그럼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냐? 꼴보기 싫다고 그냥 도망가버려? 책임을 지고 그때 좀 뭔가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원흉은 또 송영길이지. 거기서 445위까지 시켜서 송영길과 이낙연 다행히 민주당이 다 걸레들이야. 저 정청래 아우 아우 다 이런 것도 박홍근인가 뭐 있잖아요.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 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 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 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무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 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만 9천원짜리 2만 9천 9백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만 3천 8백원입니다. 08권 920에 5천 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또 원내대표 아유 그냥 쓸만한 사람 몇 명 안 돼? 거기 이상민 정도 이상민 정도 그죠. 그 사람도 좀 왼쪽 깜빡이 너무 많이 켜지만 계속 가끔가다 정상적인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냥 몇 명?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몰라. 당연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거 제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기사인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보이시죠? 2017년 1월 23일 기사인데 이재명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를 배당한대요. 야 우리나라 혼란 상황 때 이승만 대통령 때 남한에서는 박헌영이가 날뛰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날뛰고 이럴 때 이럴 때 나오는 얘기예요. 박헌영 일당 김일성 일당이 재벌 해체하고 그다음에 유교사변 때 낮에는 낮에는 북군 저녁에는 인민군 이럴 때 이럴 때 나오던 얘기예요. 빨갱이들도 그냥 빨갱이가 완전히 그냥 김일성에 충성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가 전 국민 토지 배당 안 되는 거고 이 재벌 해체 안 되는 건데 이걸 2017년에 이재명이가 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 된 게 뭐 때문에 됐는데 삼성 LG 현대 SK 이런 대기업 때문에 된 거야. 근데 그걸 해체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찢어바려가지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이쪽으로 가려고 아주 작정을 그쪽은 권력자들이 재미있죠. 전 국민의 재산이 자기네들 거니까 아 김정은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지 그렇게 가려고 한 거야 2017년서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북한의 협조화에 먹어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을 다 자기 걸로 하고 김정은이 북한의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선거도 없이 그냥 연방제로 북은 김정은이 그 다음에 남한은 김정은이 휘하해 이재명이가 그냥 해체 먹으려고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 배당을 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최근에 이 기사를 소환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달았네 하는데 요기래서 내 거시기 살면서 이런 공약은 처음 보네 이렇게 썼네. 이런 공약 처음 본데요. 그것도 2017년에 무슨 1950년 1960년 이때가 아니라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이런 미친 사람이 이게 대통령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진짜 재벌들 골치 아팠어요. 다 떠나는 수밖에 없어. 못살게 굴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쟁력 국제 경쟁력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래요. 그래도 애국기업들이고 닌 코리아고 선대가 이룩한 거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 헤드쿼터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한국에서 감옥 가면서까지 한국기업으로 키워온 사람들인데 그걸 아주 가만 놔뒀겠어요. 이재명이 되면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고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지금 숨통이 좀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렵대요. 왜냐하면 각종 규제 같은 게 되도 않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사업하기가 진짜 힘들대요. 투자하기 힘들고 그래도 본사를 왠겨봐요. 미국이나 어디로 왠겨봐요. 그러면 매국노 소리 듣고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재명이 됐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지.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몇백만 명은 아마 이민 갔을지 몰라. 몇백만 명은 좀 과하냐? 그래. 좀 두리께. 너처럼 뻥 안 치게. 내가. 최소한 몇십만 명은 이민 갔을지 몰라. 진짜야.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러 돈을 어느 정도 빼돌린 사람들도 있어. 누구라고 내가 얘기 못 하는데 돈을 빼돌렸어. 이재명이 될 줄 알고. 왜냐하면 부정선거. 아이가 부정선거 하지. 이놈들. 부정선거 사실 했잖아. 그리고 돈을 빼돌리더라고. 그리고서는 이런 놈도 있었어요. 개표방송을요. 공항에서 봤어. 이재명 당선하면 그냥 아무 비행기나 타고 일단 한국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간다. 아무 비행기나 그냥. 제일 먼저 탈 수 있는 비행기 그냥 타고 일단 나간다. 여권 딱 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개표방송 보다가 이재명 당선 그러면 그냥 그냥 치려고. 그 정도였어. 그런데 개딸들 니네 뭐 하는 거냐. 아 그렇구나.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 나눠준다니까 그 토지 받아가지고 그건 니네 토지 될 줄 알아? 북한 인민들한테 물어봐. 그 토지 받아가지고 배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소장농이야 소장농. 기주는 누구야? 김정은이야. 니네 누구 누가 이재명이가 지주가 되고 니네 소장농 되는 거야. 이 개딸들아. 뭘 알구나. 까불어. 아이 나튼 이 개딸들. 왜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개딸들의 현상. 어떻게 부추겼을까? 어떻게 뭐가 들어갔을까? 돈이 들어간 건 아닐까? 뭔가 뭐 행사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대장동 돈 거기 좀 들어갔냐? 아니 물어보는 거야. 돈 좀 들어갔어. 거기에 개딸들. 초명이 내 거기 한 몇백명 도 쫙 이렇게 주다가 그 몇백명. 이게 다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 뭐 뭐 하와봐. 가니까 용돈 주더라. 야야야 빨리 뭐 하. 용돈 주더라. 뭐 하면 되는데 댓글 쓰면 되고 이낙연이 같은 건 좌표 찍어 우리가. 그럼 거기가 다 돼. 문자 폭탄 보내면 되고 그런 거야. 간단해. 집에서 해도 되고 알바 괜찮네. 그 일당을 얼마인데. 글쎄 지금 숫자에 따라 사는데 괜찮아. 그냥 뭐 뭐 집에서 편안하게 애 보면서 뭐 근데 나는 딸이 아닌데 야 다 40대 50대 심지어 70대도 있더라. 개할머니들이야. 괜찮아. 너 정도면 젊은 거야. 내가 지금 50인데 아 너 정도면 젊은 거라니까 나가봐. 걔네들 개딸들 모이는데 내가 아주 거기 나갔다가 얼마나 내가 구박을 맞았는데 뇌구박 맞았는데 아이야 아줌마들이 그냥 그냥 젊은 년이 나왔다고 야 너가 그러면 나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봐. 이걸로 쭉. 다단계 뭐 이렇게 해서 개딸이 다단계냐. 의심스러운데 아니 이재명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구라고 하는 짓은 다 이상해요. 의심스러워요. 이부서 2017년 기사를 제가 소환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공약이랍시고 내놓은 사람 그냥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찌라시가 아니라 국민일보에서 기사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소환한 잔악계나 불조심 잔악계나 이재명 조심해야 나라의 해악이에요. 발리가 이거 이제 감옥하게 생겼어. 이제 재판장님 잘 판단하세요. 상식적으로 법대로 그럼 뭐 헛짓거리 했다가는 좌파 재판장이 되었건 헛짓거리 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대로 메시세요. 메시세요.